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정직성 화가입니다 저는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 작가이고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겪는 여러가지 경험들을 좀 더 압축해서 추상을 활용해서 화면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고 그래서 서양 미술사의 여러가지 형식들을 전용해서 제 현실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술계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시리즈가 서민주거지역인 연립주택 시리즈를 처음 발표하면서 데뷔를 하게 됐고요 지금 그 시리즈와 함께 공사장 추상 시리즈인 전시를 지금 여기에서 열고 있고요 연립주택 시리즈 이후에 블루칼라와 한국 단색화의 형식을 전용해서 노동자의 일터를 표현하는 블루칼라 블루칼라 시리즈 그리고 또 자동차 엔진 공업사의 손노동하는 작업장을 리드미컬한 추상 표현주의적인 부질을 표현하는 기계의 더 메카닉 시리즈 그리고 촛불지폐의 대중들이 희망을 열망하는 모습을 담은 겨울꽃 시리즈를 그 사군자의 매화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 시리즈가 있었고요 또 녹조 모노크롬을 그러니까 참고라는 녹조를 사대강으로 인해서 참고라는 녹조를 한국 단색화의 모노크롬 형식을 빗대어 이제 표현한 녹색 포유 시리즈의 작업 등을 이제 저는 진행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천년 전통의 나전치기 기법을 회화의 맥락에서 전용하는 현대 작의 회화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이 갤러리에서는 갤러리 측의 기획이 이제 공사장 추상 시리즈 작품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둘러싼 맥락을 조금 더 소개하는 식의 전시를 준비를 하셔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사장 추상가 연립주택 시리즈 중심으로 이제 전시를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개인전에서는 제 45분짜리 작업에 관한 긴 인터뷰 영상과 또 브릭북이라고 해서 제가 19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발표해 오고 있는 작업들을 모두 한 680여 점을 묶어서 책으로 발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는 의미의 개인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여민락의 의미가 백성과 함께 즐기는 음악이라는 뜻을 무자적인 뜻을 이제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의 삶이나 사회의 그런 맥락에 공감하는 음악이라는 뜻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추상이나 어떤 관념적인 형식을 대변하는 모노크롬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제 직접적인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뭔가 정신적으로 극도로 정신적인 어떤 예술의 영역을 제가 밝히고 있는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제 태도와 매우 닮아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되게 급박하게 초대가 돼가지고 제가 여민락을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거나 하지는 못했고 일부만 이제 들어보고 그 음악의 취지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세종대왕의 여민락은 백성들의 현실에 공감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개인의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을 담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종합예술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근데 그것이 매우 추상성을 띄고 있는 음악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통치관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제 현실에 굉장히 민낯듯 굉장히 날것의 현실들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떤 높은 질에 도달하고자 했던 예술사의 면면들의 노력들 그런 것들을 연두에 두면서 그 정수에 이르는 형식들을 제 작업에서의 그 현실을 표현하는 데에 끌어오고자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적인 수준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발뒤고 있는 현실에 계속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 그런 면에서 제가 여민락의 의미를 좀 더 곱씹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좀 더 공부가 될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민락 전시회는 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현대 자개 회화 시리즈를 중심으로 가져왔는데 이 나전치기 기법을 회화의 맥락에 전용하는 그런 형식의 작품들입니다 천년 전통의 나전치기 기법은 굉장히 귀족이나 왕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고도의 손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왕의 음악을 백성들에 공감한다는 마음으로 활용을 하는 한 개인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관람을 하신다면 그런 식의 계기를 제공하는 전시라면 제 작업 역시도 어떤 그런 굉장히 고급 계층의 향유 대상이었던 어떤 기법을 물론 근대 이후에 좀 바뀌었지만 맥락이 그것을 가져와서 제 현실의 문제를 표현해내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과 현실의 맥락을 가져와서 저라는 주체의 개인적인 경험을 풀어내는 그런 기법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술이라는 형식이 너무 관념적이거나 계급적으로 하이클래스의 전유물이라거나 아니면 기법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진심이나 또 그것에 투여되는 여러 가지 질적인 어떤 수준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한 개인의 어떤 시리즈의 시발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현대 자개회화 시리즈로 천년 전통의 나전치기 기법을 끌어온다는 측면에서 왕의 음악인 여민락과 연결해서 좀 더 천상의 것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그 시리즈들을 이제 가져왔고요 또 제가 현대 자개회화 시리즈를 최근에 만들어내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되게 환경이 너무나 오염되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많이 더럽히고 해서 자연이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범남도 하고 낙동강 전에 작년에 범남도 했고 또 폭우도 막 쏟아지고 자연의 어떤 리듬감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한데 그런 식의 표호하는 자연, 역동적인 그런 자연의 모습을 그 리듬감을 살려서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들을 주로 최근에 현대 자개회화로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 리듬감 어떻게 보면 잘 조화롭게 조율되지 않았지만 뭔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리듬감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이클래스가 향유하는 장식으로 여겨지는 기법으로 뭔가 표현하는 자연 자체에 표현적인 회화의 장에 그 지금의 자연 환경의 현실을 좀 더 드러내고 싶다는 뜻에서 제작을 한 시리즈들 중심으로 이번 전시회에 출품을 하게 됐고요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주제적인 측면까지 살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자기에게 온 경우에는 빛에 따라서 굉장히 보이는 시점에 따라서 리듬감이 굉장히 달라지고 역동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측면들을 음악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연상하시면서 지금 현실을 곱씹어보시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